박기숙 가수가 여러분에게 이미자의 노래 타인 커버송으로 들려드립니다 박기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짧았던 한순간에 짓궂은 만남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되었더니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영의 가슴속에 너무나 큰 산처럼 오나봐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맺지 못할 사람이었다며 처음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너야 좋았을 것 같아 산술궂은 그 이면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래지 가상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이 나였나 혼을 다해서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박기숙 가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면 하지만 조그맣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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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고맙습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일 중에서 환들이며 당신과 나였나 한글자막 by 한효정